4차 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러시아가 제안한 무장중립을 우크라이나가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럴만했습니다. 그 내용이 터무니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의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없는 소총과 기관총 만든 무장경찰로 치안유지나 하란 것인데요. 사실 이건 그냥 협박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와도 대응할 수 없는 전력만 보유해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전쟁을 계속하자는 것인데요. 당연히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가 이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이런 치욕을 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는 전투 결과로 증명이 가능한데요. 현재 4차 협상과 함께 전선이 안정됨에 따라 지난 수일간 벌어졌던 치열한 교전의 결과가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결과는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대승을 보여줍니다. 특히 남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 두 차례의 큰 승리를 거뒀는데요. 우선 남부전선의 헤르선 공항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대승공을 거뒀습니다. 헤르선 공항의 주 중인 러시아군에게 기습을 가해 대타격을 가한 것인데요. 이는 지난 수일 전 있었던 야간 폭격에 이은 대승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결과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 성과를 공습으로 거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폭격처럼 여러 지점에 탄착 흔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화구 하나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고중량인 항공폭탄을 이용한 공습의 모습과 굉장히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공습을 가할 정도로 여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절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없습니다. 제공권을 지고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을 차단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오히려 이동 중인 러시아군이 적의 포를 받는 꼴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침략은 그저 진창 속의 병사들의 목숨을 희생시키며 무의미한 삽질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마리오폴 포위전인데요. 러시아군은 압도적인 전력으로 마리오폴을 포위한 2주 동안 졸전을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사단장의 사망이 확인됐는데요. 그것도 러시아 최종의 사단 중 하나를 불리는 154단 이드리츠카야의 사단장입니다. 과거 이드리츠카야는 2차 대전 중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나치 독일 육군의 항복을 받아냈고 이후 키유해방, 크루스크 대전차전, 바그라티온 공세, 베를린 전투에서 활약했습니다. 그 중 활용점정은 제국의사당 점령인데요. 제국의사당에 깃발을 꽂은 부대가 바로 이 154단입니다. 이후 한때 해체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소련 시절 깃발을 쓰면서 옛 역사에 자부심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정예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대에 사단장이 전사했다는 것은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합니다. 심지어 이 승리를 이룬 것은 포위망에 갇힌 마리오폴 수비대였는데요. 즉, 자신들이 포위한 적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최고사령관이 당한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사실 전쟁 11차 무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154단 소속 대대전투단 BTG 7개를 격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전문가들이 이를 허위선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대단한 이드리츠카야가 아무리 그래도 고자 우크라이나군에게 허무하게 패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장의 전사까지 확인된 지금은 모두가 러시아의 참패를 인정하고 러시아의 출전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웃음에도 성이 차지 않았는지 지금의 러시아군은 더 추잡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오폴 병원에서 400여 명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마리오폴 수비대가 반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돈바스 분쟁에서 전쟁 분쟁으로 악명을 떨쳤던 아조프 부대가 민간인을 공격한다는 선전선동을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너무 더러워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더 이상 공세를 통해 전황을 뒤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전투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러시아에 남은 마지막 희망은 5대4 상륙작전뿐인데요. 하지만 그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마리오폴에서 민간인들이 대피한 드라마 극장이 타격받았습니다. 이곳에 약 1,000명의 민간인이 대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체 왜 폭격이 가해진지 알 수 없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잔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정가는 미미합니다. 오히려 마리오포를 방어하는 수비대에게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3월 16일 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오폴에서 러시아 전차 2대를 격파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영상에는 드론을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한 뒤 대전차 화기로 기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반부에 화염이 한 번 더 속고치는 것으로 보아 함께 움직여 있던 전차 하나가 더 파괴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보병의 대전차 화기가 무적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보병용 대전차 무기가 강해서가 아니라 러시아군의 전투 역량이 심각하게 떨어져서 발생한 일입니다. 현대 시가전에서 전차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후속하는 장갑 차량에 탑승한 기계 보병의 하체에 4주 경계를 하며 전차가 확인할 수 없는 시야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레드백처럼 증강현실과 고성능 열상이 있는 기갑 차량이라 하더라도 여러 방향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병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습니다. 보병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꼴랑 전차 2대가 겁도 없이 시가지를 종행하다 얻어맞았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군의 통신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시가지에 진입한 뒤 교전을 하면서 부대가 분리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건 정말 전술의 기본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작전 쪽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포위된 지 2주가 된 도시에서 방어군인 우크라이나군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제공권 확보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공군이 포위된 도시에조차 하늘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러시아 육군의 단거리 방공망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징후는 지난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부터 있었는데요. 러시아제 단거리 지대공무기 체계로 무장한 아르메니아군의 방공부대가 TV2 바이락타르를 주력으로 한 아제르바이잔군의 드론 전력을 탐지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바이락타르는 길이 6.5m, 높이 2.2m, 날개폭 12m, 최대 이륙중량 630kg의 명백한 중형 드론입니다. 딱히 스텔스 능력이 우수한 드론도 아닙니다. 즉, 러시아 방공장비의 레이더가 이를 탐지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전 3주차까지 불과 수십 대에 불과한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가 활동 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러시아에 낙후된 레이더 기술로 만든 방공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비리라도 있는 것인지 지금 러시아는 이런 군대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선전전, 외교전에서까지 패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미의회 화상연설에 참가한 젤렌스키는 20여 분간 연설을 통해 미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나라라는 그의 호소에 감명받은 미의회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또 나토 가입에는 실패했지만 EU 에너지연합에 가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무제한으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 내부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격화되는 반전 시위 이상으로 정부의 선전에 따라 전쟁을 지지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지지운동입니다. 러시아군의 식별부호인 지, 부위, 오 중 하나인 지이로 전쟁에 찬성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요. 이 운동에는 운동선소부터 민간인까지 정말 많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승전만이 중요하다는 태도인데요. 조금만 밀어붙이면 승리할 것이라는 정부의 선전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들을 이용한 전쟁 지지 캠페인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참혹합니다. 2월 24일 대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진격하는 러시아군은 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T80, T90과 T72B3, T72B3M 등 최신형이거나 최신 사양으로 계량된 전차가 주력이었으며 장갑차 역시 BMP3, BTR90 같은 우수한 화력의 장갑차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군은 후방 부대가 사용하는 고물 T72B1과 BMP1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부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노액당하고 있는 T72B3처럼 상당량의 전차가 전장에서 버려지거나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80년대 초 배치된 T72A까지 등장했는데요. T72B는 우리군의 애물단지 고물전차 M48과 비교해도 그다지 나을 게 없는 전차로 현대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전차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구식무기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의 전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과 러시아의 군수 생산 능력이 현대전에서 발생하는 소모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국방비리는 나쁜 비리나 사업자 특혜 비리로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일례로 러시아 정부가 최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를 생산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투입된 예산을 누군가 착복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으로 치면 K2 전차를 생산할 생산 공장에 수조원에 설비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 공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의 경우 지난 2014년 크롬 분쟁 이후 지속적으로 군제개혁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이번 젤렌스키 정부에서 현장지휘관 출신의 젊은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파격을 단행했습니다. 또 비리관료들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측근을 배치해 국방비리를 차단했는데요. 이렇게 강화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막아내면서 러시아군이 세계 2위의 강군이 아니라 그저 부패한 독재국가의 3유군대라는 사실이 전세계에 폭로된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러시아군이 5대4 상륙이라는 도박수를 시도할 것 같은데요. 5대4만 점령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제대로 된 전력이 갖춰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해병대가 마치 일시에 수만 대군을 몰아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는 지금은 중국에 밀렸지만 그전까지 세계 2위 규모이던 대한민국 해병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러시아군의 상륙 전력으로는 사단은커녕 연대 하나를 겨우 상륙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지금 5대4를 지키는 것은 수계의 여단입니다. 방어하는 우크라이나와 공격하는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면 병력차가 거의 10배 이상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상군의 지원 없이 상륙을 했다가는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육군은 5대4는커녕 관문 도시인 미쿨라이 근처조차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폐퇴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몰도바 반군의 참전은 몰도바와 루마니아가 참전하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강화될 수 있는 악수입니다. 상륙지는 더 최악입니다. 5대4와 미쿨라이 사이에는 촘촘한 시가지가 있고 지형상 우크라이나 지대한 미사일과 포병의 십자포화를 당하기 딱 좋은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5대4 남방으로 상륙할 수도 없는 게 5대4 남방은 보시는 것처럼 열악한 습지입니다. 고작 연대병력으로 상륙했다가는 5대4 방위군에게 포위선멸당하기 딱 좋은 지형입니다. 과연 푸틴이 이 미친 작전을 진짜 실행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상 꺼리투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